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의 10월 CPI, 결국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파월 회장의 발언, HF, 즉 헤드페이크와 또 H2L, 더 높게 더 길게 해당 발언들이 거의 무색해졌다, 의미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월가에서는 H2L과 HF 대신 피벗을 시사했었다,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급등세로 변했습니다. 월가 이런 지적은 페드의 통화 정책, 그리고 증시 앞날에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해 한국경제신문에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파월 회장의 헤드페이크 발언을 남겼었는데, 이 발언 자체가 참 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새로운 PD가 오시면서 써머타임이 끝나고 나서 아침에 마감지수를 이렇게, 예전에 증권사의 어떤 분이 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홍 앵커가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해 주신 중에 한 방에, S&P를 한 방에 올렸다. 말끔하게 했다, 깔끔하게 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유쾌하고 시장의 월가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말에 파월 회장이 10월 실업률이 3.9%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파기조를 흐트러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헤드페이크, 이 얘기를 얘기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 파월 회장이 그 발언이 실수가 되겠다, 하는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다들 오늘 아침에 가장 관심이 되니까, 우리 한국경제TV의 스태프진들이 거의 밤을 새서 준비한 내용들을 아마 잘 전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헤드페이크 논쟁은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2%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월 수치가 5.7%였는데요. 예상은 3.3%다. 이대로 나온다면 하오르장이 진짜 매파 발언을 한 것은 대실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시청자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예상치 3.3%보다 낮은 3.2%로 크게 안정됐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작년에 6월 달에 9.1%에서 올해 6월 달에 3%까지 떨어졌죠. 그 인플의 재발 우려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7월 달 3.2% 8월 달 9월 달 3.7% 재발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10월 달에 3.2%가 되다 보니까 사실 물가 재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파오르장이 매파성의 헤드페이크 발언, 그리고 하이어트 롱거라 해서 소위 H2L 리스크 이런 것이 월가에서 보면 우려가 잠식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큰 포로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CPI가 크게 안정되자 이미 미국의 물가는 목표치에 도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일전에도 이 OER 문제는 연말에 굉장히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거다. 특히 오늘 근원 CPI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변수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ER은 오너스 아시겠습니다 하는 이퀴브라넨트 플러스라고 해서 내지 않는 임대료, 내지 않는 임대료. 몇 번 설명해 주셨죠. 몇 번 설명해 주셨죠. 이게 오늘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근원, 통화 정책에 자택하는 근원 CPI에 인프레 상승 요인 중에 약 70%가 주고비거든요. 그다 보니까 이 주고비만 안정됐더라면 이미 3.2%가 2%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OER라는 것은 저런 게 약자인데요. 미국은 기속 임대료, 내지 않는 기속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물가는 체감이 중요한데요. 내지 않는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에 산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금리가 인상할 때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서운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지 않는 임대를 넣어서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금리 더 올리냐. 그러면 중하위, 미체계성에 돈을 많이 빌려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근원 CPI의 약 70%가 주거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OER 부분을 유럽지로 빼졌다면 3.2%, 4% 이런 부분이 전부 2%에 돌아다 있다. 그다 보니까 오늘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발하게 움직였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 게 과연 페드와 파월의 어떤 금리 인상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물가가 의외로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페드 인사들은 파월 의장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3월 달에 물가를 키워가지고 뒤늦게 갤럭핑으로 올리는 상태에서 단기에 경제주체여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오는 과정에서. 자, 그마저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 못 잡으면 당신들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던가 페드 인사 중에서는 봐라 우리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물레어라는 사람이 아주 본인의 스스로의 인정을 하는 대목을 했었습니다. 자, 금리 인상 효과 이렇게 해서 본인 자신이 가장 매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아직도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해일 부분이 많다. 인프레가 이렇게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본인이 실수했던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왜 나올까 하는 측면은 시정자라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디멘드 풀 사이, 경기가 과열돼서 인프레가 올랐을 때 이거 잡는 대책입니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금리 인상을요, 대출 줄이요, 소비 슴슴이 줄게 해 물가 안정. 이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오늘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된 것은 앞자막입니다. 앞자막입니다. 안정된 것은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요. 이건 한국경제TV에서 진단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올 거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은 실수가 될 것이다 하는 이축도 했는데요. 역시 유가 안정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이 부분은 코스프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디멘드 풀 사이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주요인이거든요. 이건 코스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대책정리에서 미스매치.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잘했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 이 대목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부닫습니다. 각구로 사실 7월 이후에 미계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결해가지고 왔는데요. 국채금리가 한 120BP 올랐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가한다면 페드라든가 파월의 장이 기준금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국채금리를 상승시켜서 긴축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효과를 굳이 따진다면 파월과 페드가 잘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잘했고 투자자들이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오늘 나오는 것도 파월과 페드의 인사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단조로 보실 수 있는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코스프이사이의 유가 안정, 에너지 가격 안정, 그다음에 사실 시발유가 안정, 여기에 주거비도 공급측 이용이 되고요. 이것마저도 안정되면 이미 물가는 목표치 2%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부닫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재미있게 본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레오라는 크림 쿠키 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크림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슈윙크플레이션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도 슈윙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스킨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어제인가요? 슈윙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국내에서 통계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과자 중에서 오레오 과자 있잖아요. 이게 맛있습니다. 검은 거에 크림 들어가는 거. 설탕이라든가 우유를 했는데요. 요즘 설탕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중남미 사탕수도 꾸바라든가 이런 브라질의 사탕수지 지역이 올해 들어서는 감미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크림 부분을 적게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기업이 순익을 줄여서 고객과 함께 서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분담해야 되는데요. 자, 쉬링크 프레이션이라는 것은 중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그대로 중량을 줄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제가 잘 먹는 과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갈콘이라고 있습니다. 네, 맛있죠. 그거는 내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자들 중에서 대부분 다 뭐냐. 이 봉지들이 부윽해서 거품이 많고 공기들이 많습니다. 질소과자 이런 것.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였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중량을 유지한다면 가격 상승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킨 프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킨은 뺀다. 인프레이션. 이거 통합성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지는 입장에서 보면 상추 200g 한 장이 지금 한 3,000원, 4,000원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삼겹살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홍 앵커가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잘 드신 거를 알고 있는데요. 삼겹살 드시면서 깻잎 나옵니까? 상추 나옵니까? 그게 더 비싼데 안 나오죠. 옛날에 묵었던, 옛날에 묵혀뒀던, 이렇게 절였던 상추보다는 깻잎이 나오죠. 그거 싸먹어라. 김치 싸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킨 프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물가가 크게 안정되니까 오리에어 과자를 비뚤어서 슈링크 프레이션, 스킨 프레이션에서 아직도 인프레가 남아있다 하는 쪽의 반박으로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렇게 OER, 슈링크 프레이션, 스킨 프레이션 일반인들에게는 모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만큼 파워를 의정, 진적의 피봇 가능성을 시사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OER이든가, 스킨 프레이션, 슈링크 프레이션 이 문제는 일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파워드 의장, 당신이 말한 근거대로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갈까? 이 대목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말이지 않았죠?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파워드 의장이 피벗을 단행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프레마이스 프레마이스는 전제 조건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필요충분 조건물을 이렇게 이해할 때 프레마이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이 느슨해야 된다. 그러면 피벗을 단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컨드리 프레마이스에서 과열된 경기가 조정돼야 된다. 이건 실업률과 관련돼 있는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대목이죠. 이런 대목에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10월 물가의 지표가 나왔고 실업률 지표가 나왔습니다. 10월 실업률 지표, 경기에 가장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0월의 실업률이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고용 수준 3.4, 3.78을 벗어나서 3.9표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파워루장이 얘기했던 노동시장이 느슨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로서 크게 안정됐습니다. OER, OER을 빼면 2%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통화 정책의 선제성으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물가는 더 하락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좋다를 한 1년 정도 앞댄 게이자 있죠. 그러면 당신 얘기대로 두 가지 전제조건 충족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 왜 이렇게 지난 주말에 매파성 발언, 헤드 페이크 발언 이 발언을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스갯 얘기합니다는 너무 명확하고 지금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간은 목요일인데 지금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화요일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잉크 완전히 마르지 않았죠. 그러면 파워루장이 페드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CPI가 내일모레 발표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다면 예측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본업을 충실하지 못하는 거죠. 내일모레 발표되는 걸 대충 근접처를 갖고 있어 지금 회의 대장이 기재의견, 자기 책임자가 기재의견을 하는데요. 3.2% 크게 떨어지는데 뭘 놓겠습니까? 그러면 몰랐다면 예측력 문제. 알았다면 당신은 뭐냐? 결국 치매 걸렸다. 치매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장 분위기다. 그게 시장의 지금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도 페드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디펜스성에 이렇게 매파 반응을 했지만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는 건 그만큼 페드 인사라든가 파워루장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CPI가 둔화됨에 따라 이재 시장의 관심은 과연 7월 강세장이 반복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7월 강세장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닛 앨런이 피본 얘기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니 랠리,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 베이비 랠리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비교해 월가에서 보면 연말 장소를 앞두고 미니 랠리보다는 좀 이렇게 롱 이렇게 측면해서 그다음에 베이비 랠리보다는 빅스텝 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보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안정돼서 강하게 반등했던 7월 장세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때는 주식과 채권의 쌍끄리 장세였거든요. 되잡으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 왜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쌍끄리 장세가 됐을까 하는 측면은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11일 전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로 1년 전에 9.1%에서 3%로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다 보니까 뭐냐. 물가가 잡혔다 잡혔다 하는 측면에서 채권 금리가 그 위에 20BP 이상 떨어졌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물가가 잡히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이 3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20BP 정도 급락하니까 채권 시장은 채권 가격 반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쌍끄리 장세에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파월스 깎이 나와서 국채 금리가 급등에 따라서 증시가 부지런한 양상인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국채 금리가 전일 대비해서 20BP 정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왜 7월에 주식과 채권이 이끌어왔던 쌍끄리 장세의 대자부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월가에서 다시 나타났냐 하면 주식도 오늘 많이 올라갔죠. 특히 나스닥은 강릉이 올라갔죠. 그리고 채권 금리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양상에서 주식과 채권이 쌍끄리 장성 7월에 대자부 장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월가가 나오는 이런 시각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4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예상으로는 2%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물가도 잡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침체가 우려되지 않을 정도로 경기 과외를 좀 둔화시키니까 연착률 랠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니 랠리 이보다는 롱 랠리 그다음에 메이비 랠리보다는 빅스텝 랠리 그리고 여기에 계절성으로 땡스기빙 랠리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기분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좀 가을장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12월 FMC 회의에서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 피벗을 시사할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당연스럽게 사실 12월 올해 마지막 이렇게 연준 회의로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12월 회의는 이렇게 올해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점도표도 나오고 경제 전망도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진단 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봤던 게 서리드 경과다 하는 입장인데 지금 4분기에서부터는 경기가 좀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더레이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환원되는 게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그 경제 전망이 1.5%입니다. 이것부터는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이 관심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도표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점도표 상에서는 최고 금리가 5.1% 나왔죠. 이것보다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확실히 페드 인사들의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점도표의 내년에 최고 금리 5.1%는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5% 밑으로 떨어져서 4%가 되지 않겠느냐, 4%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두 차례 정도에서 지금은 세 차례 이상으로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내년 하반기인데 지금 상반기를 좀 앞당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장 12월 달 있잖아요.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시카고 패드워치가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거의 100% 나오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12월 회의가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이비, 그러니까 투자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조금씩 앞당기는 모습인데요. 시기와 폭을 놓고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택스 마닝 기법에서 보면 이번에 10월에 실험제를 나오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나오는 계기로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용어는 쏙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하에 택스 마닝 기법의 오저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H2의 리스크라에서 하이어 투 런거라는 이거 많이 얘기했죠? 맵하기 지역인데 이것도 쏙 들어간 약사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됐다. 이런 쪽에 평가들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달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탑을 올렸죠? 이때가 마지막이다. 9월 달 동결됐고 11월 달 동결되고 12월 달 동결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요. CME 페드워치가 거의 100% 걸린 아이죠? 거의 100%. 100% 나오는 건 있을... 그러니까 파워르당이 얼만큼 창피를 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요즘 굉장히 저는 뭐 Great, 위대한 강수민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아침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는데요. 가장 공격적으로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주셨습니다는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서 내년 연말에 2.75%. 지금은 위계 기준금리가 5.2에서 5.5%죠? 절반 토막 날 것이다. 5.5를 기준으로 한다면 절반 토막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5년은 1.25%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건 스탠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는 6월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 3차례 정도 내년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창피를 당하는 게 골드마삭스죠. 골드마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4분기 중에 그다음에 한 차례 정도 할 것이다. 골드마삭스 예측이 차장 틀렸습니다. 가장 예측이 틀린 게 뭐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해서 우리 같은 것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의 하마스와 관련된 침팔레세안 계열의 하는 이지트라든가 없습니다. 제2차 중동장제 안 일어납니다. 국제우가 150달러 안 됩니다. 하는 쪽도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진단하는데요. 골드마삭스가 150달러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냐. 금리에 대해서 매파 기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제우가 80달러죠.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파 기조 하니까 금리 인상 인하 시기도 제일 늦게 가져가는 거죠. 내년 4분기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각 글로벌 인베스 밴액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 시기라든가 폭우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단지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시기와 금리 인상 폭은 금리 인하 폭은 결국에도 미국의 경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미국의 10월 CPI. 사실 금통위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회의에서 여전히 매파 기조 아니었습니까? 금통위원들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공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금통위, 금통위에서 피벗을 시사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매파 기조를 유지했죠. 이창용 청제도 동결하지만 앞으로 뭐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 기조를 했죠. 금통위원들도 대부분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10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렇게 나온 걸 기점을 해서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환경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또 패드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총재한테 꼭 말씀해. 패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 여건은 다 다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미국 경제가 3분기에 4.9% 했는데 우리 성장률은 안 좋지 않습니까? 왜 쫓아갑니까? 우리 입장대로 독립성격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3의 통화정책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된다. 금통위원들이 연봉을 높게 받은 게 뭐냐? 국민 세금까지 높게 받은 게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런데 종전에 공부했던 이론이라든가 규범인이 통하지 않으면 한국경제TV 방송을 열심히 보셔야죠. 저희들은 뭐냐? 밤새도록 오르고 어떤 날은 있잖아요. 시청자분이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관심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샙니다. 검을 밤을 샙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지니까 진짜 현실 공부 좀 많이 하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와닿는 통화정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꼭 좀 권해야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매파에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리면 우리 MZ세대라든가 우리 소시민들 나가 떨어집니다. 연말에 아무것도 나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최근에 공매도 금지라든가 해서 우리 소액 투자가 그리고 대주지 양도 차익 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대법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처럼 뭐냐? 연말에 좀 주가가 올라가야지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그게 바로 국민을 생각하는 통화정책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정책입니다. 그걸 좀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학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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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